아무튼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싶으신데 있으면 많이 많아서 게이터는 다 남겨드리지 않나요? 가서 마음껏 찍어오셔야지 실컷 남겨드리지 않나요? 저 나인 나인 루프탑 찍고 싶습니다 루프탑은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한 금, 토, 일, 요럴때는 열어주나봐요 오히려 주말에 열어주시네?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평일에는 가끔 사람들이 없을 땐 물 잠가 놓기도 한데요 우리가 갔던 날은 의외로 제도롭게 문이 열렸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없는 날에 열리면 좋은데요 그니까요 덕분에 진짜 원없이 진짜 신나게 사진 다 줄 것 같으니까 편하게 그런 날이만 더 얻어거리고 싶어요 저 되게 운좋게 걸리셨는데 그니까요 나는 나인 나인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왼쪽에 픽업을 했어있고 그 아래쪽에서 샵 하나 써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랑 더 가까워요 네 그니까 거기 예전에 저기 옛날에 내가 갔던 컵쇼인데 그게 이제 그 컵쇼 사라지고 나인 나인 매장 들어오고 자리에서 사무실 들어오고 거기 지하에서 베롭지암 같은 행사하잖아요 네 오비츠 구청을 했었으니까 네 구청을 했었으니까 그때도 우리 수학생도 나갔어갖고 아 거기 갔으면 못 갔대 이번에도 나갔으면 나도 가습점 사업 봐야지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요래 우리ним 즉 아 은 수 도